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, 최준석은 제대로 처리한 거야 뭐야, 이씨. 네, 형님. 한율아 뒤봐주는 놈 잡았다. 최준석 신부사하고. 넌 몰카 찾았어? 네. 지금 경찰서 앞이에요. 저거 이 태풍이잖아. 뭐야? 벌써 찾은 거야? 안 돼. 이 태풍. 안 돼. 안 돼, 이 태풍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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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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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봐! 서준아! 서준아 정신 차려봐! 서준아! 서준아! 서준아 정신 차려봐! 서준아! 도와주세요! 왜... 서준아 안 돼 인마! 서준아! 서준아 정신 차려봐 인마! 서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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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으러 왔어! 라고 하니까 정말Sí 형 괜찮아? 괜찮아, 괜찮아. 그러니까 너 말하지 마, 인마. 힘들어, 말하지 마. 다행이다. 형이 안 다쳐서 다행이야. 서준아. 어. 미안해. 서준아, 손 차려봐. naprawdę simpler? 뭐 sposób? 아, 미oder. 야! 야, 인마. 야 인마, 인마, 안되, 인마. 서준아. 야, 인마. 야 인마, 인마, 안되. 아, 콕콕 짜증 훈련하라고! 야 이 자식아 이마 이 새끼야